오, 그냥 찔렀어요?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군요. 믿을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수도요. 이런 게 보통은 여기가 하나 벌려져 있고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정리할 때 이렇게 많이 두거든요. 근데 거기다 지금 미는 수를 둔 게 엄청 신기한 게 그냥 막았을 때 백이 지금 여기나 또는 이쪽으로 이제 좌변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 미는 것이 아니라 건너붙이는 게 맥이라고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미는 교환을 하는 게 흙이 좀 악수다라고 해서 사실 이 수를 바로 두질 않습니다. 그런데 무슨 의미일까요? 글쎄요. 이거는 추측을 해볼 건데 이런 모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연구가 있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연구냐면 평소에 그냥 본인이 연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양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공부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밀고 막는 수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평가를 내렸다. 이래서 본인도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괜찮네 하고 이 모양을 그렇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. 여러 가지 다 담 Talking Yes 다 담은 전수가 다 담은 전수가 다 담은 전수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